루야 먹는 게 아니고요, 봐봐. 조물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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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으깨서, 달걀 풀어서, 으깨서. 그렇지, 그게 으깨는 거예요. 으깨서 도와주세요. 노이형, 조물조물, 조으. 대박이다. 십자가 도와주세요. 조희야, 잘하고 있지? 그런데 이때 아빠를 유심히 바라보는 로이 아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요 이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나 봐요 이렇게 유심히 보고 이걸 아이가 다 보고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어요 로이도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고 그렇지요 아유 착하다 아빠도 속력을 더 하는데요 로이가 만든 둠을 더 넣어야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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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